최수근, 상경호, 영원히 기여가 죽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놔야겠다. 대명을 빼라, 혐의 사실을 빼라, 혐의자를 빼라.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 두 명만. 결제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,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. 정당한 혐의대 사람의 지시를 허긴 겁니다. 제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성원합니다.